야영! 야영! 아이씨! 아!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요 저도 하하하하하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요? 지금 안 되니까? 액션! 피하자. 아! 이거 드릴게요. 이게 삶보다 귀엽다. 아 이건 또 안 깼다. 와 진짜? 파이팅! 물하지 마. 아우 어지러워. 파이팅! 아 어지러워. 아이고 야야야. 아니 거풍이 호흡지 못해. 우와 다리봐요. 우와 저기 사람 다리야. 제가 또 한판 붓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냥 한판 하기 좀 그래가지고 우리 박한강 선배님께 이 홍삼 어 함상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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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정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살면서 언제 이런 선배님하고 실험 한판 해보겠습니까? 파이팅 하고 오겠습니다. 몸 좀 풀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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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두 분 다 같이 할게 있어 지금. 와! 난리할 거 아니에요. 네, 인사해주고 세련 가운데 자, 여러분. 세계 대결입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 볼 수 없는 두 분의 대결입니다. 우리 거품님과 박광록 장사님의 대결. 자, 석하! 석하여봐! 이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게 참 넥치가 나면 그냥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너무 친절히 자작진에 부른다. 야, 이거 큰일 났을 생각하잖아. 와, 이거. 어우, 이거 좀. 와,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자,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 빨리, 잠깐, 잠깐! 자, 우리 겉본이 기운을 쓰십니다. 예, 선수로 지금 상대판에서 한 번을 제압을 하셨고요. 자, 준비! 샷! 아우! 자, 석하여봐, 잘 보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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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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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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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눈물, 눈물, 눈물! 웃는 게, 웃는 게 아닌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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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어쩔지 넘어갔는데, 약간 한 번을. 백호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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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뱀 화이팅! 겉폭이는 화이팅! 아예 민원이 없으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장사님이 체급이야 탈락급이나 두 명급만 되셨어도 체급만 하셨을 것 같은데 체급처럼 진짜 아 힘은 힘은 인 걱정이야 자 1대0인 가운데 두 번째 판 경기 자 우리 박강덕 장사님이 1대0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판 경기 먼저 잡는 게 불리한 것 같은데 나머지 잡고 우와 뭐 방금? 사랑바라 바랍니다 어 틀었다 틀었다 아닙니다 아 멍합니다 자 자세 준비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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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횡신 매니저 가셨는데 우리 하나 놓으시고 야 아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아니 자 거품이 열이 됐잖아요 전화까지 열이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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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근데 또 주작을 못하는 거니까 박강덕 선생님께서도 저주려고 하셨는데 아 괜찮으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예 안 움직이시네요 딱 콕작도 안하시죠 네 콕작도 안하시고 뒤집기 하시기 전에 귀찮으셨어요 그래서 툭 밀면 넘어지시는 상황이셨는데 아 제가 맞죠 예 그래서 근데 안 넘으시고 그래도 이제 언제 한번 또 우리 경투장사 뒤집기 한번 예 예 예 예 네 받지 말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반응을 주시는데 그냥 뭔가 다 그냥 여기로 가면 야 오지마라 인마 여기로 가면 오지마라 이런 느낌 저희 얘기는 숯발 안 먹힌다고 하죠 아 힘만 먹히고 숯발 안 먹히고 그리고 약간 이 쿠션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쑥 들어갔을 때 좀 쫑당하고 빡 들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 아빠같은 마음으로 예 언제든지 들어와라 우와 자 우리 박왕덕 장사님께서는 전혀 안 지치셨는데요 아 우리 코퐁 님이 바쁜 숨을 내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규정상 2분 이상은 못 씹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판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제 모든 힘을 다 쓰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아니 지금 내가 뒤집기고 줬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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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기고 줬죠 네 완벽하게 했어요 야 어 뭐 거기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제일 처음 하셨는데 세겹 처음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잘했어요 자 자세 준비 자 마지막 방 갑니다 시작 아 아 아 아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내 다가니고 싶은데 어 어 어 자 이게 아까 얘기하셨 아 자 이게 아까 얘기하셨어 왼다리로 봤다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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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 기술을 넣어야 되는데 답답해 예 해도 맥키지도 않고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떤 차이인데 프로랑 예 어떤 일반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아싸 뒤집기는 없지만은 예 다음 파티에 또 기회가 되면 예 우리 아싸 두잇이랑 해봐요 아 아 아싸 두잇이랑 한번 하면은 예 저하고 했던 느낌하고는 또 전 반대야 아니 아 저보다 체중도 좀 적게 나가시는 것 같고 그럼 얘기 한번 됐어요? 아니 아닙니다 나는 거품한테 낸다 예 나 거품한테 걸어 500원 거시는 거 아닙니까 네 형이야 지금 체력이 나면 아싸iso 딱 한번 해 볼래요 한번 느껴볼래요 이불일까시 따라 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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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